용아 용아 응? 용아 용이 어딨어? 여기? 거기네 오케이 오케이 용아 깎아먹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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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아잉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 맛있어 너무 오랜만에 졌어? 계속 아파서 자주 못 먹어 아이, 맛있어 한 개 더 먹어야겠다 잠깐만, 기다려 한 개 더 갖고 올게 아이, 기다려 부셔야지 아야야 엄마를 먹으면 안되고 천천히 먹어 완전 맛있어 여기 꼬투머리 여기 하나 여기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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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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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 엄마 손에 여기 한 입 용이 맛있었어? 응 이제 없어, 메소가 다 먹어서 응 아이, 잘 먹었어 아이고, 맛있었어 어라? 메소 여기 토했네? 아이고, 언제 토했지? 아까 토했나봐 우리 이거 빨자 너가 토해서 방석이 없어 미안해 근데 우리 방석 없어 너가 다 토해서 다 버렸어 너가 토해서 방석이 없어 너가 다 토해서 다 버렸어 너가 토하는 거야 응? 응 알았지? 응 응 응 그러니까 연어 오일 먹고 토하면 안 돼 응 빨아도 냄새나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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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에 들어가 이불에 우리 이제 방석 없다니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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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요?